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오고 지금까지 자료를 수집하고 그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서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홈페이지는 저희 아시아 센터에서 아시아 미셔널 인포메이션 센터라고 아시아 지역정보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 센터의 홈페이지에 보면 코비드 섹션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시면 데이터가 각종 코로나 현황도 있고 그 다음에 각종 국가의 사회경제적 지표를 같이 모아서 하는 자료들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개발조사 지금 한 10개 국가 정도 되는데요. 20개 국가의 정책 대응이나 사회경제적 문제들에 관련되어 있는 리포트들을 저희가 작성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SNUAC 그 다음에 ARIC라고 해가지고 그 구글에서 치시면 아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네 저기 오늘 제 발표의 핵심 주제는 이것입니다. 과연 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원 사이즈 핏 오우이라고 하는 정말 매직과 같은 그런 전략이 가능하겠느냐 일단 그 전략을 추후하기 전에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저희 ARIC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커뮤니티 그리고 수많은 분들의 노력에 따라서 지금까지 그래도 전 세계가 이 코로나 현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극복을 하고 있고 그분들의 노력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다보면서 코로나 현상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측면이 뭐냐면 상식적인 것과 굉장히 많이 단났다는 겁니다. 먼저 이제 병원 시설이나 의료 시설이 좋으면 코로나의 효과, 그 이펙트가 좀 작았을 것이다.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코로나 현상이 진짜 진행이 되면서 3월 중순에 가면 거의 전 세계에 그 국가 간의 이동이 이제 금지가 됩니다. 근데 이 국가 간의 이동이 당연한 정책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과연 그것이 효과적이었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구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 빨리 그 코로나 현상이 이제 전과 그 말과 사회였기 때문에 한국은 그래도 빨리 대해서도 좀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곧 우리가 이제 날도 따뜻해지고 곧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생각들이 맞을 것인가. 먼저 그 낙다운 파운스 라고 해서 국가 간의 이동 제한을 하는데 국가 간의 이동 제한의 전과 후에 과연 그러면 좀 개선들이 많이 있었는가를 보면 6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보는 경험을 보면 국제적인 이동 제한이나 국내 이동 제한이나 이 효과가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동 제한의 효과가 왜 어렵느냐. 당연히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이동 제한을 하면 그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이동 제한은 시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미 그 적절한 시점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 시점을 이동 제한이라는 정책을 채택하는 순간에 대부분은 늦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동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이동 제한에서 조금이라도 구멍이 나기 시작하면 그 효과 전체가 사라져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부터 이동 제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디폴트로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유럽의 국가들인데 유럽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대부분 국에 대해서는 그 자료의 실질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셔서 유럽의 국가만을 보더라도 이 의사라든지 또는 간호사라든지 또는 펠스에 관련된 정부의 지출들 이런 것들이 코로나에 부정적인 영향을 좀 줄일 것이다. 하지만 실제 통계 분석을 해보면 이러한 변수가 그 간호사소에 영향을 주시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이 지금 굉장히 빨리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폭풍은 지나가지 않았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4월달 지금 고용률의 그걸 보면 전년 동기되긴 해가지고 한 마이너스 1.3%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이 마이너스 2.3%가 작은 숫자로 보이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트렌드는 아직도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가는 트렌드가 그렇게 감성이 높다. 또 왜 그러느냐. 그것을 보면 지금 이제 어제 관세청에서 발표한 것이 이제 5월 20일까지 자료가 나왔는데요. 5월 20일까지 자료를 보면 약 전년 동기 대비해서 동시점 대비해가지고 수출이 한 20.3% 정도 떨어졌습니다. 뭐 당연히 떨어졌다 생각하시겠지만 3월달에 몇%가 떨어졌었냐면 12.6%가 떨어졌습니다. 전세계의 무역이 지금 패럴라이징 되면서 이 수출 감소의 효과와 입량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어디로 가겠느냐. 무역 적자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26억 불 정도의 통관기준 무역 적자가 지금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소기업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이나 자영업이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조금 이따 자료를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이곳에서 고용의 문제가 심각상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제적 문제는 결국 그 세수의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결국에는 적자 문제들이 이제 발생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그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혁신이나 생산성의 그 증비들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그 길을 아직 찾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짜 그러면 한국은 다른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이게 한국말의 문제인가를 보면요. 한국의 상태가 그래도 나름대로 좋았다라는 게 그 지금 이거는 이제 그 모빌리티에 관한 자료인데요. 모빌리티를 어떻게 지적했냐면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이용하는 그 그 휴대폰 사용자들이 자기 이제 워크플레이스 자기 직장에 간다든지 또는 자기가 이제 그 리테일 스토어 이제 이런 이제 가게 같은 데 가서 간다든지 또는 트랜셋 어떤 이제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 어떤 그 여기라든지 이런 데를 가는 건데 그런 데 갔을 때 그 2월부터 2월 초까지 5주 동안에 평균값을 1로 잡았을 때 그것에 비해서 몇 프로 정도 떨어졌는지 보여줍니다. 한국이 지금 현재는 거의 이제 회복을 해가지고요. 그 10% 보다 이제 10% 보다 좀 덜 감소한 거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도국은 어떠세요? 이거 이제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임시직하고 그 다음에 영구직에 그 정규직에 그 실업에 간 그 숫자를 보면요. 임시직이 굉장히 급격하게 지금 실업으로 들어가고 있고 정규직은 이제 조금 늦게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약간 그 어떤 통계적인 문제가 있는 게 정규직 같은 경우는 해고를 하지 않고 휴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효과가 계속 진행이 되면 정규직에 못 파급이 될 예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그 다른 국가들은 어떻느냐? 다른 국가의 모빌리티를 보면요. 이제 여기가 이제 그 SG라고 해가지고 그 싱가폴이 있는데요. 싱가폴이 지금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즉 그 원래 10달 대비해서 모빌리티가 50% 이하로 떨어진 정도로 엄청나게 그쪽은 이제 그 활동이 이제 그 위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도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요. 이것은 다시 어떤 걸 의미하냐면 글로벌 경제에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신흥시장의 경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악화되어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그 아까는 좀 워크플레이스 이제 직장에 가는 거였는데요. 그러면 이제 소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 소비도 상당히 그 차이가 나는데요. 가장 많이 이제 그 부품을 받고 있는 게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그 기간 동안에 2월 이후로 그 다음에 5월 말, 5월 10, 20일까지인가? 아 15일까지인가? 그때까지 평균적으로 약 50%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그 굉장한 그 사회활동의 위축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두 가지 사실을 이제 결합을 해야 되는데요. 한국이 아직 그 폭풍이 지나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국은 결국 그 경제에서 상당한 중요한 부분이 이제 글로벌 체인화에서의 무역인데 이 글로벌 체인화에서의 무역 구조가 이제 바뀌고 있다고 할 수 있고 그 방향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글로벌 체인이 변화하고, 이건 이제 WTO에서 나온 건데요. 2000년하고 2017년에 글로벌 체인의 모습을 보면 확실하게 나타나는 게 이 중국의 부상입니다. 글로벌 체인에서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졌는데 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체인이 이제 과연 지속 가능할 수 있겠느냐 국가 간의 이제 갈등 구조, 특히 미중 간의 갈등 구조라든지 현재 무역 구조 하에서,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의 지금 상황을 본다면 저 글로벌 체인들이 분명히 바뀔 건데 그 방향은 긍정적인 방향이 아닐 수 있다. 그럼 무역 구조가 바뀌게 되면 한국의 그 경제 상황도 굉장히 위험할 수, 그 낙관적이지 못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무역 구조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이 정치 사회 시스템이라는 것이 그러면 안정적일 것이냐 겉으로는 왼쪽의 뇌, 이건 리카나니스트지에서 나온 건데요. 뒷바를 중심으로 보인다. 즉 위기 상황에서는 현재의 정부를 중심으로 보인다라는 가설이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많은 국가에서 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조차도 미국조차도 약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지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면 위기가 지나고 나면 일정 시간 후에 지나고 나면 정치적 지지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포스트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결국 정치적 불안정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이것은 경제적 불안정과 정치적 불안정 속에 이게 이제 같이 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국제사회가 도와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IMF가 약 한 220억불 정도의 자체를 정했는데요. 그러면 아 이거 정책적으로 도와준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어느 나라로 돈이 들어가는지 보시면 대부분 아프리카가 그러니까 이 국가의 아예 국제적인 지원의 부분들의 흐름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다양한 국가들 필요한 국가들에 들어가기 보다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 국제기구 말고 중국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요. 중국이 지금 지원하고 있는 금액의 양들이라든지 이 범위라는 게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정국뿐만 아니라 지방정국 그 다음에 AIB와 같은 조직들 그 다음에 랩크로스를 하면 지금 잭마 파운데이션이나 이런 데처럼 전반기적으로 그 중국이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스포인 헬스 시클로드 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중국이 전략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국제기구의 역할과 중국의 역할 사이에서 이제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것은 이제 전 세계적인 그 추세를 간단하게 보여드린 건데요. 어 사실 프리덤하우스에서 나온 이것은 이제 폴리티 파이브라고 해가지고 또 다른 제품입니다. 프리덤하우스는 이제 디마크로스의 위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작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요. 2, 3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요. 어 이거는 폴리티 파이브에서 나온 그 민주주의의 상황인데요. 보시면 이 2018년까지 돼 있는데 2018년까지 잘 돼 보면 이제 마지막에 지금 점점 벗겨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10년에 20년에 그 민주주의의 체제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민주주의가 화상적이고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코비드가 존재하고 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제가 보여드리면 그 제가 왜 이제 지식 정보가 중요하냐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런 그 문제들을 그러면 볼 때 그 한 국가에 또는 한 사회다 경계다 정치다 이 한 분야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지금 여기서 안 보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안 보이거든요. 지금 이 화면을 보여드리면 되는데 어 여기서 지금 여기를 보여드릴 수 있나요? 그 저희가 그 맵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맵을 만들어 봤냐면 보이시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 코로나에 의해서 그 여러 가지 영입팩트가 올 수 있는데요. 사회적 임팩트나 또는 재정적 임팩트, 경제적 임팩트, 그 다음에 정부에 대한 부분의 임팩트,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룰렘턴의 임팩트, 뭐 이런 임팩트들입니다. 근데 이 임팩트들은 저희가 이제 조금씩 하나씩 하나씩 지금 파일업을 하고 있는데 파일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굉장히 전반기적인 임팩트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못해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명봉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소셜 트라우마 같은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개발 우상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선진국 어느 곳을 다니지 않고 이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했어요. 그거였죠. 그거였죠. 그래서 지금 그 저희들이 임팩트뿐만 아니라 그러면 정책의 대응에 대해서 이제 봤는데요.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옥스포드에 그 폴리시 트랙베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온 정책의 유형이 한 8가지, 10개까지만 잘 안됩니다. 근데 그 정책의 유형을 한 100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해봤는데요. 이거 저희가 한 게 아니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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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그... 코로나 관련해서 전세계 특히 이제 글로벌 사우스 개발도상국에서 취한 그 정책을 한 100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그 100가지 분류를 이제 살펴보게 되면 저희 맵에서는 이제 나중에 필요할수록 여기선 안 나와서 보여도 되겠는데 그 100가지의 정책에 대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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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우스나 이런 사람들 또 반대로 되는 게 스리랑카 같은 나라입니다. 스리랑카는 굉장히 그... 약한 나라인데 실제로는 대응 수준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대응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용했던 타러스 믹스가 상당히 다른 형태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만일에 외국에다가 이런 코로나의 경험을 전수한다 라고 하면 한국의 경우만을 전수하는 곳이 아니라 이런 개도국에 있었던 경험을 한국이 종합해서 같이 전달해 주는 그런 전략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결론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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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머리스 리스콜스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이런 도움이 필요한 국가들에 대한 것들은 필요하다. 나중에 해 주겠다 이건 아니다. 일단 지금은 분명히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임팩트는 2018년만 있을 게 아니다. 우리는... 아 죄송합니다.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하고는 다르다. 이 글로벌 금융위기하고 다르다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선진국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개발 부상품은 경제 성장이 플러스였던 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선진국 개발 부상품을 가리지 않고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임팩트가 굉장히 광범위해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통해서 기본적 전제는 일단 우리가 현상들을 성급하게 판단하는 보다는 지금 있는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눈이 필요하다. 뛰기 전에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less 교훈을 얻는다고 한다면 그 교훈은 단순하게 폐쇄적인 형태의 접근방식 기존의 상식적인 접근방식이 아니라 결국 오히려 역설적으로 개방의 형태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런 국제적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어디서 이제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야 되냐면 우리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지만 나타날지 안나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세컨 웨이브를 준비해야 되는데 세컨 웨이브를 준비할 때 자세는 우리가 국제적 협력을 통한 그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회의 안정화입니다. 사회의 안정화라는 경제적 정치적 불안정성이 이거는 이제 그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필요하라는 거죠. 이 사회의 안정화를 위한 그 전략이 없이는 이 코비디엘에 대한 대응이 긍정적 효과를 내기 어렵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은 결국 개발상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글로벌 체인을 해서 저임금의 노동력을 통한 경제성장의 전략을 추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해해 만들 수밖에 없고 결국 생산성의 혁신이 필요한데 어떻게 개발상국의 생산성 혁신을 우리가 도와줄 것이냐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고민해야 할 자세일 것 같습니다. 액션플랜입니다. 굉장히 추각적인 얘기를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대한민국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의 코트라다 코이타나 코트라다 굉장히 많은 기구들이 여러 기관들에서 사실 각국의 개발상국의 각국의 현황이 되는 리포트들을 매일매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우리가 굉장히 꾸준히 생산을 해야 되고 그 정보를 누군가는 통합하고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 역할은 대학이 돼야 되고 연구소가 돼야겠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플리케이션들을 찾아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인플리케이션들을 찾을 때 우리가 라지스케일의 국제적 원조 이것은 이미 중국의 방식이라든지 국제기구 방식처럼 우리가 라지스케일하기 되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서비션들을 우리가 그리고 석세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해외에 전파를 해주고 또 같이 만들어갈 것이냐 이러한 전략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꾸금 없이 들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Long Generation이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대응 전략은 현재 세대에는 굉장히 보호를 하지만 일회 세대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현상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겁니다.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가상사에 대응할 수 있는 곳은 창의력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른 프레임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새로운 젊은 세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코로나 처음 시작됐을 때 각종 정부 기구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을 때 아무 일도 안 하는 건 아니죠. 그냥 리포트만 하고 있을 때 젊은 세대들은 코로나가 몇 명이 걸렸는지 그 사람이 어디로 움직였는지 동선에 대해서 앱을 만들었어요. 누가 돈을 주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런 창의력을 발휘해서 사회에 기여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젊은 세대들을 일괄적으로 한 방법들을 굉장히 고민을 해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너브지 맵이 굉장히 중요하다. 옥스포드나 존스 오피스나 이런 곳에서 나오고 있는 수많은 분석들에서는 실제 개발도상국의 인양들이 사라져 있습니다. 근데 이 개발도상국이 굉장히 노력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과정들 그 과정에 대한 너브지가 추적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개발도상국의 관점에서 이 세계질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들이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 아임을 고려해서 서울대 많은 연구자들이 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이런 전체적인 만디션 앱을 만들어서 이 액션 플레이너로 전환을 시킬 것인지 이런 곳에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거는 마지막에 화이트를 켜고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일문 논의와 우리의 공공외교 주제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작하기는 먼저 간단히 우리가 뭘 해봤는지 에 대해서 한 번 공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포스터 만든 겁니다. 4월 10일에 했었고요. 5월 8일에 했고 오늘 거고요. 사실 처음에 만든 때는 긴급자담회였습니다. 긴급자담회. 2월 18일 날 이날에 수퍼 31번 발생한 날 바로 다음날 대구가 꽃파란 날 그래서 긴급이라고 했지만 그때 논의하고 세번을 걸치고 사실은 3월 말하고 4월 초에 여긴 아니지만 달기에 비해서 국제위원회과 시민사회 인권 간담회 여기에 정무진 교수님 참석하시고 꼬이카을 같이 했던 이런 일련의 모든 것들이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발표 주제를 진짜 4차까지 한 거 보니까 국감이 일단 비교가 12개 발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권 문화 사회적 경제 역량 9개 그다음에 의료 광역이 3개 그다음에 빅데이터 거버넌스 국제관계 공공원도 공공원도 어디에까지 모아 단순 현상에 대한 발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뭘 어떻게 할 거냐 이 행사는 단순 학술회의가 아니라 코이카을 같이 하는 거예요. 코이카은 집행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담로가 데이터 이 아이들이 어떻게 정책과 서비 연결할 건가 그 논의가 지금 2부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CBS 정관영 시사자치가 제 대학 동기인데 요즘 시리즈를 방송에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한번 봤어요. 주제를 뭐를 잡는가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들이 많습니다. 학자도 많고 어떤 분은 이래말이라고 코로나가 계속됐고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분은 21세기가 세달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비로소 21세기 시작됐다. 행복의 척도, 새로운 용어가 막 만들어지고 있었던 코로나 사피엔스, 포노사피엔스 마트폰 얘기하는 거죠. 지구와 도시와 금융화가 다 무너진다. 마지막엔 유노멀까지. 지금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용어들이 만들어지면 쭉 보면 단순하게 우리의 행복,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큰 이야기들, 경제 위기, 지구가 되는 모든 것들이 다진 논의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 새로운 명언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이 먼저다 그랬는데 코로나에서 오늘 사람이 먼저다가 사람이 멈추니 자연이 돌아갑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보이는 세계 국제질서를 다 뒤집어 버리고 있죠. 그 다음에 기생충 표현을 하게 되면 사람이 선을 넘으니까 바이러스가 선을 넘어온 거죠. 플래네트리 바운드리가 깨지니까 이런 환상 기존에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재점검해야 되는 앞에서 얘기했던 선진국의 개념 기준도 달라지고 ABCD에서 D로 가는 길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처음부터 점검해야 되는 것이 이런 시사적인 프로그램을 주제로 왔다는 건 그만큼 역량이 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 시작은 중국에서 시작했다고 하지만 한국, 이탈리아, 미국, 어차피, 대도, 브라질까지 확산되고 있고 하여금 역량도 마찬가지죠. 전염병이었지만 공중, 보호, 사회, 경제, 국가, 글로벌 가보너스까지 계속 확대되는 이런 현금을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좋듯실때 이거는 재난이기 때문에 보통은 저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준비, 대비가 되고요. 대비해서 그다음에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은 대응을 하고 복구를 하고 저감하는 이 프로세스에 지금 있는데 이게 지금 동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동안 논의를 했지만 이전에 뭐가 다르냐 2008년 경제, 메르스와 뭐가 다르냐 여러가지 다섯가지 이거는 지난번에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설명 안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코이카하고 저희가 네 번째였는데 과연 어느 수준에서 볼 건가 이거를 전염병으로 볼 거냐 또는 인도적 재난 이쪽에 보면 그냥 또 수많은 재난 중에 하나입니다. 지진처럼 과연 그 정도 선에서 볼 거냐 아니면 이거는 사회, 경제, 대공황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거버넌스 위기 나오고 글로벌 문화 혁명 문명 얘기까지 나오고 어느 첫째가 하신 것이냐 그렇지만 코이카는 제가 볼 때는 앞에서 한 네 번째까지 아마 하는 거고 아마 뒤로 가는 부분들은 학술적으로 더 많이 하고 그다음에 큰 나중에 큰 운동이 나올 것 같고 핵심은 요즘 유행한 영어로는 게임 체인저라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것들이 아니라 결정적인 게임 체인저들이 이 게임 체인지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비할 건가가 저희가 그 동안 논의했던 거에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두 가지를 인용을 했는데 유엔 사무총장이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되냐면 글자 글자 글자가 되는데 코로나19는 분명히 공중 보건의 긴급 상황이 있지만 이거는 그것보다 훨씬 경제의 위기고 사회의 위기고 인간의 위기고 결국에는 인권의 위기다라는 유엔 사무총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격들이 되고 일단 문예인 대통령이 많은 곳에서 연설을 했지만 코로나19에서 가장 특히 이제 국제개발혁명 쪽에서 정리를 잘한 그 내용이 3주년 연설이었습니다. 5월 10일날 연설을 보면은 제가 파란색으로 페르시아트 이렇게 나옵니다. 분명하게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혁명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약간 뜬금없이 인간안보라는 말은 알겠지만 약간 90년대 때 유행하는 개념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게 어떤 의미냐를 다시 한번 더 논쟁이 있고 그러는데 맨 밑에서는 남과 북 또 인간안보혁명과 하나의 생명공동체 평화공동체 이게 이제 대통령이 사약하는 한국 지금 정보가 사약하는 그동안의 어떤 국제적 차원의 반대로 정리한 연설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오기에 공공외교와 국제혁명에게 연결할 건가 그것이 이제 이어서 하는 제 발표의 준비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정부는 우리 모든게 했지만 처음부터 계획을 짜고 한건 아니었거든요. 막 하나 보니까 여러가지 나오는 것을 제가 한번 재정리해봤습니다. 외교부에서 나온 공식적인 문험만 보니까 제일 먼저 나왔던게 3T였죠. 근데 이 3T는 우리가 만든게 아니라 WT에서 이미 기준으로 하나 한거를 우리는 그대로 따라서 끌리거든요. 그래서 3T가 있고 거기에 외교부에서는 시민참여라는걸 붙였습니다. 이게 실행 전략이라면 그 다음에 나온 외교부의 뭐였냐면 트러스트라는걸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험을 트러스트의 첫사 초성을 따가 그렇게 얘기했고 그거보다 더 먼저 나왔던게 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서 한국 경험을 세가지 정리했습니다. 대망성, 추명성, 민주성 그래서 이게 만트라가 되가지고 모든 문서에 저게 나와있습니다. 저거를 이제 풀어나가는거죠. 그 일환으로 플러스가 나왔고 그 다음에 요번에 WHO 세계총회에서 초청받고 연설을 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표현은 좀 더 한창을 높여서 Freedom for all 모든 사람의 자유라는 어떻게 보면 인권이라는 것에 비해 출발이 있는거죠. 이런 식으로 규범체계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구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그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흥미롭게 저희가 들었는데 복잡게를 단순한게 SCG라 그랬는데 SCG를 여전히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단순화는 다 다섯 개의 P로 이렇게 그래서 코이카에서 이미 아시는 줄 알겠지만 For P라는 걸 얘기하거든요. 코이카에 그래서 For P라는 거는 People, Prosperity, 그 다음에 Planet, Peace 그러니까 파트너션 수단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저 프레임을 보면 복잡게 얘기하고 다 들어있거든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 바이러스, 코로나가 발생한 위기는 환경 쪽에서 많이 찾잖아요. 기후 위기라든지 도시화라든지 과잉 생산 소비 문제 그거는 클래닛 쪽에서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피해당하는 사람들이 People이고 그 다음에 People의 사회경제적인 Prosperity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안보 위기까지 가면서 평화를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것들이 시스템을 쭉 연결되는데 제가 이걸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그 쏠림 현상이라고 했죠. 앞에서 얘기 나왔지만 코로나 발생하니까 우리나라는 300명 밖에 안되는데 결핵 환자가 2000명이라는 거죠. 말라리아 이런 식으로 그런 의미에서 데이터가 끝에 중요한 게 쏠림 현상을 방지하는 건 에비던스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현실이 보이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한동안 거듭네요. SDG도 그런 거 도움이 되는 SDG가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이 세상에 모든 문제를 다 담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장점이 뭐냐면 어느 쪽으로 쏠리지 않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프레이머 속에서 그거를 위치 지어서 객관적인 정보에 기반해서 접근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SDG가 아닌가 그런 면에서는 이번 코로나 이 사건도 단순하게 그냥 코로나라는 거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SDG 프레임 속에서 어떻게 이거를 만들어야 될까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SDG를 간단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DG 관점에서 보면 너무도 상식적이지만 이미 다 있습니다. SDG에 다 없는 게 돼 있어요. 깜짝 이번에 SDG를 다시 이렇게 보면서 SDG를 하면 그렇게 우왕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 이미 가입하고 정책 제어들이 다 있고 있는데 만들어 놓은 게 다 이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WS조차도 그래서 저는 back to base에서 다시 가서 이것들을 소중한 상황 없이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 그리고 SDG에서 보면 3번에 있죠. 3번에 보면 전염병 얘기가 있고 네. 다 나오는데요. 전염병 얘기가 있고요. 여기 보면 3.3이 여기 뭐죠. 기타 단연 근데 SDG에서 아더 커뮤니컬을 디지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국내서도 많이 얘기하는 보편적 의도 보장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3.3.3.2에 가게 되면 국제재명은 어떻게 할 건가 다 나와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에 16.17이라는 거죠. 앞에서 공공성에서 지적했지만 왜 대전국보다 대전국보다 훨씬 공중 보건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유럽에서 적게 됐는가 결과가 처리 차이가 나는 것이 하나가진 철명 방식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거버넌스 문제 거버넌스 문제로 귀찮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거버넌스는 SG원어로 하면 16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7번이 연결되죠. 17번에서 계속 복잡해서 시스템이 나오는데 그것도 이미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정책 일관성 파트너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16과 17을 3번과 연결해서 어떻게 풀어나가는 그런 일주일의 공식들이 있는데 그걸 다 까먹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것들을 다시 좀 소화을 해서 재정비해서 좀 체계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를 강조하고요. 그리고 이제 16번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제가 일주일에 두 번씩 웨미난을 하거든요. 코이카 프로젝트인데 아시아 개도국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원래는 SG원 인권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제별도 하고 국별 보고서를 계속 봤는데 과제가 뭐냐면 16.6 여기 보면 제도죠. 하리웨이라고 쓰는데 과연 그 나라의 제도가 효과적이고 투명하고 책무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16.7은 소프트에 해당되는데 의사결정 과정 과정이 과연 대응성 높고 포용적이고 참여적이고 대의적이냐 대표성 같냐 요게 하나의 지표거든요. 이거 가지고 코로나를 분석해 보는 거거든요. 거버넌서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비교하는데 놀라운 현상이 뭐냐면 앞에서 지적 나왔지만 선진국 계도국 그 계명이 전혀 적용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 그걸 저는 마지막에 우리 고 박사님이 얘기하셨지만 우리의 어떤 이런 비교 여부를 통해서 새로운 기준 설정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인권에서도 굉장히 많은 국회에서 하게 되면 가장 큰 인권 규정 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인권 쪽에서 얘기할 수 있고 우리나라가 모범이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인권 단체들은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께서 벌써 6번에 걸쳐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매번 일주일 2주에 한 번씩 그런 상황이었고 수많은 인권 단체들이 인권에 대한 우려를 해봤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지적이 할 때마다 상당국이 전부가 그렇게 빨리 빨리 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인권적이다기 보다는 좀 뒤늦게 어떤 인권 감수로 떨어진 부분들을 순발력에 보완했다는 것들이 이제 퓨팅의 가버넌스가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나름대로 평가해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시민사회 쪽 볼 때도 국내에서 이제 당사자인 건강 이쪽에 건강 다운공사 이쪽 단체가 끝난 다음에 이제 리카보리 단계로 들어가게 되니까 보세요. 종교계 노동, 복지 여성, 환경, 인권 단체 모든 단체들이 모여서 대책을 운영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포탈도 있습니다. 거기 가면 시민사회 모든 활동들이 다 올라와 있고 기후 환경기계에 대한 지적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국경을 넘어 협력하는 얘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KCOC라고 국제개발 협력을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난 4월 24일에 전 세계 약 150개의 신사회 단체들이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게 마지막에 한국 정부가 단순하게 인도적 지역뿐만이 아니라 혐오차별 이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캠페인을 해달라는 것이 요청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걸 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갖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외교부가 이걸 합니다. 그런데 더 놀랍게도 뭐냐면 상위도 없이 그냥 저도 나뿐이 알아서 외교부가 저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프로세스 하나도 없이 막 진행이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신사 지난 5월 22일 날 슬로건이 스트롱 버 투게더 이라는 걸로 해서 전 세계적인 캠페인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다양한 것들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제 공공외교로 들어오는데 저는 공공외교에 대해서 앞에서 이재열 교수님이 공공성에서 얘기했잖아요. 그거 들으면서 얼굴이 훅훅훅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재열 교수님에게는 공공성하고 우리 공공외교는 공통점이 별로 없어요. 더욱더 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언어는 같은데 공공성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재열 교수님에게는 공공성의 개념에서 공공외교를 다시 한번 재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얘기하기가 아니라 외교부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대로 따라왔습니다. 공공외교라는 것들 설명대로 따가고 그냥 한번 눈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핵심은 사람들의 마음과 그것들을 이제 얻는 거다 이런 얘기가 심리전 심리전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해 이것도 프레임입니다. 제가 가져왔고 그래서 표를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외교 홈페이지 정외교 국가가 여기는 정치 안보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경제 여기에 추가된 게 공공외교다 소프트 파워 얘기하는 보통 많이 하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소개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는 이런 것들이 사진을 보는 겁니다. 저거는 이제 트러스트를 가지고 동영상 만들어서 막 보급하는 거 한국형 이게 있지만 한국형 K-방역의 모델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외교부에서는 캠페인 한다. 챌린지 캠페인 해가지고 스테이 스트롱 해가지고 캠페인하고 인위경 하나 하셨네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방크라고 외교부에서 독도 소 그쪽에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그렇게 만들어서 다양한 캠페인들이 공공외교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례를 제가 시민에서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코로나 공공외교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 코리아 파운데이션 국제교육재단에서 공유한다는 거 코이카는 공유 사이트 만들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6.25 천전용사 마스크 얘기 나오고 보세요. 천전비용은 뭐라 하냐면은 천재적이고 적극적인 공공외교 필요하다. 그다음에 의료교품 지원해야 된다. 그다음에 K-POP 말고 쾌격해 외교를 해야 된다. 기회의 창이 열렸다. 그다음에 나오는 게 외교부에서 했던 세 가지 하나는 유엔에 가서 뉴욕 쪽에 사는 게 있고 그다음에는 WHO 제네베에 사는 게 있고 파리에서 유네스코 나름대로 외교부는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아쉬운 건 뭐냐면은 공공외교부는 같이 하는 건데 신문보고 알게 되는 거다. 이게 좋은 일 하는구나. 그러면 좀 아쉬기도 합니다. 좀 더 했으면 참여적으로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나온 게 따끈따끈한 정부가 지난주죠.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활성화 추진한다 하면서 관계위관 합동 거버넌스 5대 분야를 선택했습니다. 이게 신문에 나온 거 연합교수에 나온 거가 사관회의에서 시민을 거쳤고요. 근데 거기서 보세요. 공공외교법의 정의에 따르면 공공외교가 공공성은 없고 문화, 지식, 정책을 통해 한국에 대한 외국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진진시키는 활동 국의선양인 거죠. 이미지 좋게 하는 거 저걸로 한정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시민공공외교라는 말을 씁니다. 앞에 시민자를 붙여서 동호 방법인 것 같지만 시민참여를 통해서 진짜 공공성을 강화하는 공공외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아직 그런 괴리는 좀 있고요. 기본계획이 있고 기존에 있는 거에서 여기에 보면 포스트 코로나 비티 함량이라는 말에 하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여러 개 이슈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게임체라기보다는 그다음에 맨 밑에 나오면 키의 방향으로 높아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게 정부에서 하고 있는 기본적인 프레미엄이라는 거를 간단히 소개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가서 우리가 논의할 때 뭐냐 하는데 BTS 관심이 많다 보니까 BTS가 저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냐 첫 번째는 바오라고 그러죠. 비즈니스의 비주얼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이 동안 지나가리라 시간이 되면 그다음에 옛날으로 가고 그다음에 수많은 재난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안타깝게도 정책하시면 알겠지만 의도하지 않는 결과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나는 좋은 의도를 갖고 좋은 정책인데 결과가 그게 안 나오는 게 너무 많거든요. 정책 충돌의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 저는 여기에 데이터가 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사일로 사일로 내가 저는 예를 들어서 스테이 투게더를 외교국 하지만 국민들은 뭘 더 많이 하냐면 덕분에 캠페인 하죠. 덕분에 캠페인이 있고 이거 있고 하나가 진행이 되는데 이게 좀 서로 소통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수가 필요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요즘 많이 유행하는 언어가 재난자본주의 재난관련주의 재난이라는 것을 핑계로 해가지고 그동안 관리하고 싶었던 것을 옛날 프로젝트를 다 꺼내서 이름만 바꿔서 다시 들이내는 이런 현상들 이런 것들이 다 사일로에 BTS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건가가 코로나가 단순하게 그냥 재난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그동안 풀지 못했던 구조적인 문제들을 한번 풀어 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상황에서 세 가지 극복해야 될 도전을 얘기를 간단히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게 이 데이터 연구잖아요 지금 학술연구가 아닌 데이터가 국가 비교를 저희가 하는 건데 저는 다 알다시피 저희가 매일 인터넷에서 존허킨스에서 데이터가 출고 나오죠 그다음에 전문연구자들은 옥스포드 갑니다 그다음에 사방에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리때마다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깔려있는 오리엔탈리즘과 서구중심지가 그대로 활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남이 만든 데 우리 한국산에 발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창의적으로 한국의 경험뿐만이 아니라 개도국의 경험 이런 것들을 잘 모아서 특히 거버넌스 중심으로 핵심의 거버넌스 중심으로 한번 데이터의 기본 틀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잘 돼야 제대로 정책이 나오고 그 정책이 나와야 현실이 바뀌는 이번 기회에 그래서 이 데이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코이카레 국제위원회의 정책과 사업과 신사의 캠페인 영향과 연결될 수 있는 분절화가 아니라 이걸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토론 주제를 제시해요 첫 번째는 국익 그 다음에 공범성 얘기 남았는데 K-네이밍 K-방역 이거 진짜 근데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왜냐하면 K-방역에는 규범성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K-POP 같은 거는 뭐 좋아한 사람 좋아한 거 상관없어요 근데 이 말을 쓰는 순간 당장 심해지고 나면 K-재난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리고 산업재해 그 다음에 K-자살 한국에서 높은 자살기업 앞에 다 K-자가 붙일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K-이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들을 공식적인 거에서는 그래서 이제 국익 홍익이라는 거는 우리끼리만 쓰는 얘기지만 하여간 어떻게 하면 국익과 글로벌 공공성을 좋아하는 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께서 인간한 법으로 얘기하셨어요 그치만 그 말을 사실은 이쪽 업계에서는 잘 알아서 최근에 지속적 평화 그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걸 재해석해서 현재 쓰는 기본과 좀 연계성을 높이는 거 세 번째는 저희가 학술을 연결하고 어디 코이카은 민간 독립기구가 아니라 전부기구거든요 국민 세금을 씁니다 그렇다면 전부에서 하는 정책과 연계성도 굉장히 필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신남방 신북방이 지금 많이 쓰는데 이걸 어떻게 연결할 건가 이거는 데이터라는 게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만든 데이터가 단순하게 그냥 우리 학자들의 호기심이 만족하는 것들이 아니라 약간 맞춤형이 있죠 그래서 문 대통령이 연설에 얘기하는 게 G20이 화상 정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세안 플라스리도 했었고 그래서 거기에 좀 맞춰서 이런 데이터를 팩업으로 해가지고 뭔가 정책 제한도 하고 국제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리고 맞춤형 데이터 생산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안에는 단순 국가 비교에 관한 앞에 말씀드린 그 안에는 거버넌스 시민사 여러 가지까지 보충이 되면 좀 더 내용 있는 국제업적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자간 파트너십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전문자가 아니라 시민사학계 기업의 협력사업 그다음에 저는 일곱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코로나 때문에 새로운 용어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세월호 때 많이 쓰던 말이 골든타임이라는 얘기였잖아요 근데 올드스탠더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근데 처음 보니까 이거를 저희가 얘기하는 게 미국이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신문에서 한국이 올드스탠더 그래요 왜냐하면 한국이 제일 먼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활성화 사례 때문에 나오는데 한국 신문이 이렇게 발표하니까 국제학교에서 다 그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한국이 올드스탠더 만들어와 있다는 얘기 한 거거든요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저는 좀 부담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우리 데이터 연구가 저런 데 좀 기여할 수 있을지 않을까 그리고 이 대구 프레임은 1회 때 김채께서 얘기했던 건데 이번 재난 같은 경우는 재난 강국이라 하고 있던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일본이 만든 여러 가지 프렘들이 하나도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옛날 재난과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경험을 통해서 국제 프레임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위에서 또 다시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16번, 17번이 우리가 얘기했던 그 많은 언어들 개념들이 이미 국제사회에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편적 기본과 새롭게 우리가 K자 붙이지 말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것들을 격절히 잘 활용해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 협력사업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우리가 가장 많은 우려가 지금 위중 갈등 문제인데 이건 단순 무역뿐만이 아니라 한번도 평화버스를 굉장히 많은데 이번 기회에 이걸 어떻게 연결시켜서 신체적으로 기여로 연기할 수 있는가 마지막은 앞에서 그 성경선생님이랑 기사님이랑 얘기하다가 GDP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SCG에서 가장 마지막 세금 목표 17.19가 GDP라는 겁니다 데이터에서 GDP를 넘어서자 경제 중심에 그걸 넘어서 새로운 데이터의 필요성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은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한국에서 지금 이 논의들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디지털과 그림과 피스 디지털은 수단이 자체가 보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생태적인 사회연대 경제 사회를 어떻게 갈 건가 그 다음에 한반도 평화할 건가 이 코로나가 가져온 어떻게 보면은 많은 도전이 있지만 기회가 있다면은 이번 기회에 이 GDP 그러니까 비운스 GDP가 되는 거죠 기존의 GDP 모델이 아니라 이 생태와 디지털과 평화가 연계된 하나의 통합적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한반도의 공정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많은 기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과연 우리 이런 연구 어떻게 기회할 수 있을까 그리고 코리카가 이런 연계에서 어떻게 국제협력 후에 활용할 수 있을까 그것들을 계속 좀 고민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4차까지 오면서 대면 다루었던 지금 발표됐던 주제가 39개라고 저도 세워보니까 나오고요 아무게 없습니다 시민참여 한국경제 혐오차별 각국광역정책 빅데이터 중국 대형 동아시아 미국 불평등 유럽 집단 상승력 그룹을 범하는 위지 시민사회 개발동력 취약계층 노동 이주민 종교 또 아시아 쭉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과제를 해오면서 결국은 이성훈태가 바짝 한 부분에 했는데 저도 해보니까 우리가 뭘 제일 많이 다뤘을까를 따져보니까 제일 많았을 때 첫번째가 빅데이터 연구 대륙 국가관 비교연구 비실리언스 전략 모세 이런 쪽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이 인권문화 사회 경제적 영향이 9건 또 같은 두 자가 세계화 국제개발협정 공공행유 시민참여 공공행유 9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시민사회 시민참여 재난가보다는 수가 4건 의료방법 보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몇분 플로어의 얘기를 듣고 나서 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시 발표제 발표제 발표 내용에 대한 지민아 코멘스도 좋고요 우리가 지금 4차까지 드림토지엄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가졌던 레슨플로어는 뭐냐 교훈에 관한 얘기들도 좋습니다 동시에 앞으로 우리 향후 과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자 누가 먼저 해 주실까요 그렇습니까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이성은 은행이 아까 발표한 내용 중에 공공유교의 공공성이라고 하는가 아니죠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해 왔을 때 공공유교 개념을 좀 더 고랄까 재무성한다면 어떤 것이 가능할까 에 관해서 구체적인건 아니지만 그 약간의 아웃라이닝을 주적인 생각들을 이재일 교수께서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재일 선생님 답변 준비하시면서요 이 상태를 아무래도 지금 얘기하면서 얘기하려 그랬더니 고기종 교수님한테 질문을 했거든요 고기종 교수님한테 질문을 했거든요 고기종 교수님한테 같이 좀 고기종 교수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고기종 교수님 없이 얘기하기 모르겠는데 그 기존의 재난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재난 상황의 결정적인 차이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한 두 달을 넘어서는 글로벌한 집합 행동을 하지 못하면 다 위험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고생의 기준이나 단위가 개인일 수 있고 국가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다 작동하지 않는 밀려나 상황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하는 지역관리도 생길 수 있고 인종관리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그게 잘못되면 혐오라든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데 결국은 돌아와 보면 연대와 협력의 범위를 한편으로 넘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존재하는 게 굉장히 음러벌한 협력 위에서 생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그러니까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존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느끼고 거듭하고 공감하고 그래서 어떤 변화의 단초 같은 것들을 자기 속에서도 찾아 나가야 되는 이런 과제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공공성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안전.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라고 하는 로즈식의 분배적적적이 개념하고 또 하나는 누구도 자기가 바꿀 수 없는 자기만으로 바꿀 수 없는 여러 기준들에서 처벌 받으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이 평등이 개념이잖아요. 아마티에스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역량 강자 그러니까 가난이나 배제라고 하는 게 단지 결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자기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데 그 기회부터 배제되는 게 훨씬 더 펀더멘탈한 배제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역량을 늘리는 거라고 하는 건데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이 자기 능력을 결정할 수 있고 공동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억울한 언패한 대도를 받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컴플링을 하고 계산을 할 수 있는 여지 그러니까 능력을 배양을 하면서 정치적으로는 또 참여할 수 있고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같이 할 수 있는 기회 이게 이제 역량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려면 뭔가 공통으로 기대하는 공통의 규칙이 있어야 되고요. 규칙에 대해서 신뢰를 해야지 이 훨씬 더 넓은 의미의 집합행동이 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뢰라고 하는 개념을 쓴다면 신뢰의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조건 같은 것들을 찾아나가는 거 그걸 통해서 어떤 솔리데리티 같은 게 가능해지겠죠. 그게 이제 약하면 끼리끼리 모이고 집단 간의 가정으로 꾸준히 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국제적인 어디에 이 사회에서 어떻게 우연해야 되는지 생각해보지 못하지만 아마 같은 원리로 생각을 해보면 뭔가 아이디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인간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성훈생도 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공공성 속에서 포함되어 있는 공공체성이나 연대와 공조와 신뢰라는 이러한 가치규번들이 도리어 공공외교를 지금 정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다르지만 아까 퍼블릭 헬스가 대중 복원이냐 공중 복원이냐 복원을 왜 공공성이냐로서 해석이 서로 달라질 수 있듯이 공공외교가 그러면 또 해석을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도 이성훈 선생님도 답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외교는 어떤 질문이 되셨습니까? 네, 먼저 저는 데이터 지역을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데이터에 대한 관점을 좀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관점은 방금 이성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보통 옛날 상통입니다. 그러니까 K-방역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를 왜 우리가 보고 분석하느냐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우리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연대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고 한국을 넘어서 국제연대,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 있는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활동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한국의 경험과 개도국의 경험들을 좀 더 체계화하는 거고 체계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데이터를 수단으로 삼자 데이터가 목적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두번째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지금 나와야 되는 배워야 되는 교훈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 교훈들의 예를 몇 개를 들으면 우리가 1월달, 2월달, 3월달 그 식물에서 우수한 방역국가라고 나왔던 사례들을 한번 보시면 2월달에 싱가포르 얘기 많이 나왔었죠. 근데 싱가포르이 좀 안 좋아지니까 또 바뀌었고 독일, 영국, 스웨덴, 많은 유럽 국가들을 이야기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다시 돌이켜보니 그런 국가들 못지않게 다른 국가들도 뭔가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거 잘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보여줘야 될 모습은 편상을, 편견을 갖지 않고 에즈 이리스로 보여주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대안을 마련한다는 작업 과정이 필요한데 다행인 것은 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은 선진국에만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저희가 아까 보여드리려고 못했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데이터는 코이카의 장기 석사 과정에 참여했던 학생들 공직 공무원들이죠. 서울대가 공부하고 있는 그 학생들 그리고 졸업생들 그리고 그 개발보상국에서 공무원을 하거나 교수를 하거나 하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와서 저희들의 데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는데 숫자라는 데이터가 아니라 자기들의 현상에 대한 기술과 분석과 제안을 하는 데이터를 만듭니다. 이 데이터의 개념이 숫자를 넘어선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그런 데이터를 만듭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할 때 과거에는 측정할 수 없는 것을 일찍 포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측정할 수 없지만 우리가 무언가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객관화 시키고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꿀 것이냐 그래서 제가 그 Knowledge Map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뭐냐면 이 이제 그 CRN을 하다보면 많이 느끼는 게 아 그래 맞아 조금씩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 트라우마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정의하고 극복하고 해야 될 거냐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은 숫자가 아닌 형태로도 충분히 우리가 그림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수많은 정책들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들에 대한 인형화 작업들 이론화 작업들은 사실 많은 학자들이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이론화 작업에서 이번에는 제발 그 편면과 상시에 기반한 이론화 작업보다는 대도국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이론화 작업을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한 도구로써 우리가 그 아시아 센터에 아시아 지역정보센터나 또는 많은 각 기관들에서의 데이터 작업들이 이루어졌으면 우리 김준교수님께서 이성훈 선생님도 얘기했는데 복잡성에 관한 단순성을 말씀하셨는데 단순성을 하고 마지막에 PPT에 나왔던 게 SDG였거든요 그럴 때마다 또 이성훈 선생은 SDG 자체가 얼마나 복잡하게 되죠 그것도 해석 안 되죠 그걸 단순한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나와 지금 결국은 그러면 지금 답변은 복잡하게 복잡성은 단순화 시켜 나가는 작업으로서의 솔루션을 지금 SDG로 보고 있다고 그냥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꼭 그런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직접 행동으로 옮겨 있으면 첫걸음이 SDG 맥락에 SDG는 라는 말씀이 없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연구실에 맨트라 그 핵스프레이즈는 복잡한 단순 찾기입니다 어 그런데 제 생각은 금방 고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데이터를 저희가 다룰 때 데이터 안에 담겨있는 인위적인 부분과 자연적인 부분을 저희가 분해낼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거기에 담겨있는 자연적인 현상을 내가 이해를 하고 분명을 해서 자연에서 실질이 일어나고 있는 제1원칙 그것을 저희가 알아내야만 굉장히 많은 그런 공공성과 관련된 선택 사양 옵션 의사결정 등이 나오게 되는데 그 많은 결정과 그에 따른 행동들이 어떤게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를 보려면 결국 저희는 자연에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물리학에서 굉장히 긴가는 법칙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최소작용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다른말로 구리하면 자연은 검사 그래서 자연에 있는 굉장히 많이 복잡한 시스템들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요소들이 있는데요 그 요소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죠 근데 각 요소들의 개별적인 행동을 전체 합한 것은 시스템 차원에서 최소가 되는 방향으로 자연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선택사양 옵션을 줄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그게 뭐 정치적인 배경에서든 경제적인 배경에서든 택할 때 과학은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최선을 옵션이 뭔지에 대한 과학적 아이들을 줄 수 있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네 자 여태까지로 지금 나와 계신 우리 천주환 본부장님 윤유리 박사님 기관 대표는 아니지만 지금 계속 요구되고 있는 포스트코로나에 뭔가 에나드 디벨러먼트 얼트라티브 디벨러먼트에 관한 요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아마 각 기관마다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발언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사님들 네 지금 저희가 같이 일하는 개발 협력국들에서도 많은 지원 요청이 있고 국내적으로도 많은 업계이 뭐냐 전략이 뭐냐 그런 요구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성원회사는 지금 다 국경을 닫고 사회적 거래를 도와야 되고 물론 저희가 해외사무소가 있고 하나 저희보다 더 많은 해외사무소을 갖고 있지만 그 사무소 내에서도 어 그 사람들은 그 나라의 모든 정책 난체제조치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모든 활동들이 제약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지금 당분간은 저희가 지금 협력기관들하고 같이 해당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4차 그런 산업혁명에서 그 온라인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화상회의 그리고 경험공유 지식공유 등을 갖다가 일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물품들을 갖다가 지원을 하면서 이 위기를 좀 헤쳐나가고 그리고 추후에 모든 상황이 완화됐을 때 향후 또 이러한 유사한 일이 발생한 걸 대비하기 위해서 국제공주체제 및 각 국가별 그 감염병 대응 동량을 담아야 하는데 지원하는 게 모든 과연이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어 우리 이성훈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은지 교수님 제가 모시고 싶습니다 이성훈쌤이 아까 얘기했던 사일러 칸막이 제가 늘 떠들던 데 따로 못 봐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넥서스가 될 수 있고 폴리스틱 어프로치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융합하고 통섭할 수 있을 것이냐 의제를 하는 방법과 우리가 달라요 국민학교 나온 사람들하고 초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다른데 국민학교 나온 사람들은 우리는 군관민 군관민 했었고 요새는 이제 민관군 아니면 민관군 요새 군자가 나왔어요 민관상학이라고 하는데 멀티스테크홀더의 협업까지가 이제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 포함해서 우리 이성훈쌤 마지막 말을 해 주시고 이성훈쌤 이성훈쌤 넘어도 많은 걸 배웠는데 저는 두 분 공공성이란 말을 자주 쓰지만은 이번에 아주 체계적으로 코로나 맥락에서 연계해서 한번 배웠고 복잡하게 복잡하지 않게 설명하시는 건 진짜 대단한 능력이신 것 같아요 처음으로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제가 플레인터리 바운더리까지 다 연결해 가지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서 저는 할 수 있을까 먼저 감사드리고 몇 가지 제가 코멘트 겸 제안 드리면 첫 번째는 여전히 이제 공공성이라는 개념이 일국 중심이잖아요 이 코로나에 의해서 이제 국경이 없다는 걸 여전히 우리 사회각 방문은 이제 위국적 중심주의잖아요 이걸 어떻게 넘어갈 건가 사회각이 거버넌스는 여전히 그렇거든요 그래서 거버넌스 이거에 대한 좀 더 깊은 고민들을 누가 할라리가 얘기했나요 뭐 두 가지 길 중에서 뭐 국가중심으로 할 거냐 뭐 개방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근데 여전히 우리는 국뽕이 넘치면서 또 다른 형태의 미적주의가 막 반응하는 게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형업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과의 어떤 관계를 결합하고 굉장히 위험한 수위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데이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극복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공공성이 국가 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공공성을 어떻게 구현할 건가 지금 가장 큰 화두가 지금 백신 문제잖아요 백신 전쟁이라 할 정도로 누가 먼저 그걸 해가지고 자원민족주의 하듯이 백신 민족주의 그거 가는 그런 경향에서 과연 한국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저는 그거에만 큰 시금속이 될 것 같아요 이 백신이 글로벌 공공제냐 아니면 투자의 하나의 대상이냐 이것이 지금 WHO 회의 이후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한국이 뭔가 모험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부분인데 데이터가 지금 아까 참여적으로 하는데 여전히 데이터가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데이터 때문에 굉장히 고농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뭐 주장을 하게 되면 금벌 되라 데이터를 되라 에비던스 되라 그렇게 시민사회에 접근성이 없고 모든 데이터는 국가가 납발리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거를 맥락적으로 시민사회 참여 할 수 있을까 물론 시비쿠스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개념이 시티즌 제너레이티드 데이터 그걸 가지고 SCG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민사회를 조직적으로 참여하는 방식 연계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코로나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제가 SCG를 복잡계에서도 강조하셨지만 가장 영어로 하면 comprehensive framework qualitative framework 이거든요 이것과 잘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인권과 연결시켜서 하게 되면 똑같은 데이터를 하더라도 국제적인 하나의 소통뿐만이 아니라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효과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체계적 연결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 심지어 심지어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그래서 아직도 SCG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환경만 얘기하고 SCG는 코이카가 하는 거라는 얘기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마침 마침 소홀드에서 만들지 않나요? KSG 작업하시죠? 네 그래서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소홀드에서 작업하는 KSG하고 이번에 같이 연결해서 시너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협업하는 거가 이번 같은 경우에 해포톤이라 저희가 사실 해포톤이었거든요 처음 오늘 이 자리가 처음 토론한 것 같은데 처음으로 했었네요 한 번 했었네요 한 번 했었네요 그래서 물론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이렇게 한 거지만 좀 더 소규모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것 소속을 계속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 2월달은 이제 저희들이 그 아시아연구소 교수님들이 자리가 필요하다 라고 해서 시작을 했고 곧바로 이제 시 시내에서 우리 이성훈 선생님하고 송진호 선생님하고 저하고 몇 분이 모여서 같이 마련 주민사회와 코이카와 그 다음에 대학이 안 나와서 새로운 어떤 세미나 필요하다 근데 이제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코이카하고 이제 그 쉽지 말하면 공공의료 어 저기 주말 도장으로 지원에 권한 패러다임을 새로 찾잖아요 근데 사실은 대학도 이제 대학이 도대체 뭔가 라고 하는 문제에 곧잇봉청을 했어요 몇 년 전부터 사실은 대학이 정말 필요한 건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 만들어 온 이런 제도가 필요한 건가 근데 이제 이 코로나 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더 어 강렬해지고 방금 말한 대로 이제 시민들이 참여해서 만드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스스로 자기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어떻게 우리가 발신하는가 저는 이제 우리 공일동 교수님 문제의식에 대해 공감을 하는게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의 항문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에서 만들어진 자료를 가지고 누가 더 빨리 이 번역하는가 또는 누가 더 빨리 그럴 듯하게 말하는가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그런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든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자료화가 되고 그게 신뢰를 받는 자료가 되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새로운 사회를 할 수 있도록 만들을 것인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서 그렇죠? 서울대학교 비롯다든지 한국의 대학이 가져야 할 새롭게 대학을 구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학의 역할도 새롭게 규정돼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먼저 그렇게 그렇게 해야되고 아까 우리 저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사회를 앞으로 어떻게 생겨되느냐 어 노말로 정상으로 돌아간다 정상이라고 하는게 과거의 정상이었잖아요 사실 따지고 오면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노마를 만들어야 한다 미래적인 표준을 가지고 해야 한다 근데 싸움은 과거를 정상으로 돌아갈 사람과 새롭게 정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간의 싸움일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편에 사느냐 어떤 편에 사느냐가 지구와 보수를 가려 하는게 되겠죠 정상으로 돌아가자 이게 이제 보수가 되는거고 새로운 정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탐구하고 아까 말한 대로 홍익과 홍익 개념을 했는데 이제 국가주의적인 그런 발전 전략을 내세우는 그래서 이제 사실 대통령 말씀하신 것 중에서 뉴딘이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좀 약간 실수했다 1930년대적인 그런 방식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그게 아니라 좀 더 미래지향적인 생방송 중입니다 그런가요? 좋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는 가장 매력적인게 오늘 김준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영역이라고 하는거 기영역으로 우리가 어떻게 같이 갈 것인가 우리가 한국이 빨리 기영역으로 들어가서 세계에 무덤이 되자 이런 욕심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함께 기영역으로 가는 에너지를 만들어 낼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역시 대학과 시민사회와 또는 전부 또는 여러 공공성을 지향하는 그런 단체들 간에 끊임없는 대화를 통한 뭐랄까 새로운 모델의 창출 이게 이제 우리의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저희들 이제 어 4차례 회의를 했는데 사실은 이 4차례 회의가 보이게 보이지않게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저희와 비슷한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어지고 또 계속적으로 또 토론도 하고 또 우리가 모르는 분야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고 또 서울대학교에서도 국가전략연구인가요? 국가전략연구인가요? 그런 거기에서도 한번 했고 연구재단에서도 국가전략연구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앞으로 이런 분야를 어떤 식으로 국가 지원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충격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만의 어떤 아까 말한다면 K라고 하는 말 가급점을 쓰지 말자 그랬는데 우리나라만을 드러내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하지 말고 그것은 나중에 효과로서 나타날 수는 하지만 지금 단계를 하여튼 우리 뭐랄까 국가를 넘어서서 많은 그런 사람들과 이른바 다른 인간들 인류와 함께 뭔가를 같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새로운 패러다임 특히 이제 지식 패러다임 또는 자료뱅크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저희들이 최대한 데 노력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 서울대학교와 코이카 시민사회의 아름다운 우정이 지속되기를 하면서 마무리는 대단히 승훈하게 해주세요 정말 2월 달부터 넉 달에 대장정 오늘 심포지엄으로서는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의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시작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knowledge 가 아니라 데이터가 아니라 이것이 정말로 액션으로 랭킹하기 위한 작업은 연구자는 연구조라수의 과제 시민사회는 시민사회의 과제 코피나 코이카카처럼 공공과 정부가 해야하는 각자의 역할들을 협업해 나가는 이따가 뒤풀이가서 구상하면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발매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